깜깜히 투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온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공시가 강화됩니다. 신약 개발과 라이센스 계약 등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더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4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며 주가가 반토막 난 차바이오텍. 연구 개발비를 무형 자산으로 계산해 전년 실적을 흑자로 결산한 것이 드러난 탓입니다. 이처럼 제약 바이오 기업은 회계 처리 방법이 제각각인데다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깜깜히 투자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상당수 제약 바이오 기업은 그동안 신약 개발, 기술 수출 등 단순하고 부실한 공시를 내며 주가 상승을 유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만 봐도 성공 확률은 9.6%에 불과합니다. 개발 후 임상 1상, 2상, 3상 및 판매 승인까지 거쳐야 출시가 되며 출시 후 투자 비용을 회수할 만큼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부실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3분기부터 제약 바이오 기업의 공시 내용을 더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약 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 개발 활동, 라이센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부분에 기재하도록 통일시키기 위한 모범 기재 서식을 마련합니다. 기존엔 정보가 누락되거나 기업별로 기재 방식이 달라 투자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연구 개발 활동은 단순히 관련 조직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력의 구성,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연구 개발 비용 역시 원재료비, 인건비, 강가상각비, 위탁용역비 등 성격별로 분류 기재하고, 정부 보조금은 연구 개발 비용 지출에서 차감해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은 매출 계약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혼자 하지 않도록 계약별로 분류 기재하고, 각 계약마다 특성 및 리스크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